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이렇게 부채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홍자시네요 홍자님 제가 듣기로요 이 행사 청소문화원에서 섭외할 때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청소문화원을 많이 초청해서 여는 음악회니까 소녀시대 정도는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지나간 소녀시대 우리 필요없어 홍자시대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대를 모르고 한다고 구살이 좀 먹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홍자시대에 홍자님을 초청했더니 이렇게 홍의병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보이스 미스트롯이 낳은 최고의 인기 스타 홍자님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52.3.3.5.1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부질없는 눈물이 우리 천천히 눈동차를 보니 내 처럼 웃기 그지없구나 내 상처보듯 못을 사나없이 내 도둑을 살린구나 지는 고을 바라보며 뜨거다 숨쉬는다고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시린 눈물 흘리지도 마고 세월이 지난 후에 내게 남는걸 살아오는 저 뿐이니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부질없는 눈물이니까 영평없는 내 모습을 보니 서울 품에 젖어드는데 내 맘을 위로해준 사람 없이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지는 고을 바라보며 뜨거다 숨쉬지마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시린 눈물 흘리지도 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백개 남는걸 살아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사무처와 가슴을 아파로 겨우 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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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딸내미 홍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